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되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날마다 누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에는 시편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관계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글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임마누엘의 응답,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글쓰도는 누구신가 오늘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대로 사도들은요 고백해 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요약된 말씀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연한 기록이 아니고요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알려주었잖아요. 이름도 가르쳐 주었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인만웰이에요. 인만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요 오래전에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예술소를 안다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술소를 믿는 사람은 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이것을 원하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사실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복음으로 믿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되는 문제 또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날마다 복음으로 오신 임마누엘 날마다 복음으로 오신 이 예수소를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는 성탄에 대한 의미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만 인간의 근본되는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자리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하고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창세기 3장 5자리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모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실패하는 삶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목사님이 강담했을 때 주신 말씀 사마귀, 사마귀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우리는 꺾어버리고요. 이겨나가야죠. 흑암의 세력은 전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창세기 6장 4절 5자리에 보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가정과 사회를 파탄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개인은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흑암의 계략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 성취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인마 누에로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킨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림자만 믿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식 기기로 작정하시고 오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또 출애급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린 양을 잡아다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죽음의 사자가 전부 넘어갔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급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원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 이사의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봄 16장 16절의 인대로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고백대로 그 고백 안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속국 생활하고 있던 영적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야마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야마 이 죄와 관계없는 흑암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만 믿었는데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실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번 주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시면서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예술소를 통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용 성령님이 예술소의 용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증거인 이 임마누엘을요 날마다 시간마다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말은 임마누엘이 되어졌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응답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언했잖아요. 그런데 7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어졌어요. 이사야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응답을 받은 후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흑암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사탄과 저주와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게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흑암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죽지 말고요. 구원받으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지만 이 인만외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흥청거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하셨는가 왜 인만외를 하셔야만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근본되는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배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만외를 하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왁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날 중에요.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 이 날을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이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야마 인만외를 하시게 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는 나와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된 이 성탄절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 그러면 12월 25일 하루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탄절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 되어야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소를 누리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탄절 때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송을 드립니다. 이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절 1년에 한 번만 불러야 될 그런 찬송이 아니라 매일 불러야 될 찬송이죠.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말입니다마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번 성탄절 맞이하시면서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만우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매일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만우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이번 성탄절이 정말 가장 의미있는 인만우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그리스로를 전파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인만우엘 이 비밀을 증가하는 전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한 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았어요. 한 번 내게 인만우엘 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온종일토록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이번 주일 성탄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나에게 복음 가진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전도자에게 기도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에 사실적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면서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일거수 일투족 모든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삶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주일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신 날 인만우엘 하신 날 인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성탄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또 시간마다 365일 하나님의 용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인만우엘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 날마다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